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서울은 36도에 육박하겠습니다. 내일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.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이나 강하겠습니다.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.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이 32도, 창원은 35도 보이겠습니다.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. 수요일 밤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